매일말씀목상일기 역대기상 일이장 아모스 이장 히브리서 팔장 시편 백사십오편의 말씀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팔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통의 제사장처럼 자기의 죄를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또 매번 매일 절기마다 때마다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 몸을 재물로서 희생재물로서 드린 전혀 죄가 없지만 흠 없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그 벽을 장막을 찢으신 없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그의 공로로 우리가 그의 사역 또 그가 일하심으로 그가 중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어졌다 특별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도 성기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부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크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하도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아니면 부족한 또 더러운 그 죄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알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이름 부르며 살아가게 되기를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성막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더욱더 예수 이름 부르며 더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